데미지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맨케 하자고? 서브캐 중요할 것 같은데? 아, 아테나 할 때 남겨놓을까? 아테나 하는 걸로 남겨놓을까? 유튜브에 올리려면 서브캐도 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뭐 올라가네? 마지막에, 무은샷 캐논을 던져서 그는 안 쏟아지는 게 나의 와이드가 산성 수류템 던져 하지마라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오오오 아 근데 비렐름은 애가 남캐잖아 드로운 남캐라서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 아 술차는 처리해야 겠다 이루와 이루와 체력 게이드 오오 일루와 일루와 너 어디니? 숨지마 거기 숨지말라고 숨지말라고 두루두루루 두두두두두두 두루두두두두두두두두 아 그냥 보스 깰까? 귀찮은데 얼마나 남았지? 문샷 캐논이 그냥 레이저만 발사하는 건 아닌가 보네 고상독 쓰레기네 메인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메인퀴 어? 뭐야 메인퀴나 밖에 안 남았네 아 하긴 뭐 엘리 내가 봤을 때 엘리는 샷건, 샷건 쪽일 것 같아 이 샷건 건조컬 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완전 안 어울리게 약간 매혹 스킬 막 그런 거 아닐까? 왜냐면 엘리가 어쨌든 막시 딸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걸로 나올 것 같아 매혹 스킬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런 거 클랩트랩이 러버덕 쓰지 걔도 러버덕 쓰는 거야 대신 어 자기 배로 튕기는 거지 띄웅띄웅띄웅 하면서 이렇게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 외에 그 있잖아 킹오파이에게 누구냐 장관? 장관? 장관 그 스킬 장관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? 쇼트다운 레이저 이거 어디로 가라는거야? 나가야돼? 아 서브게 겁나 많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? 길이 있나? 그렇군 여기 뒤에다가 래이저 뭐있어? 워닝 아 아 시키 됐다 마크스? 아이디아? 아 시키는 거 맞지? 아 시키는 거 맞지? 아 시키는 거 맞지? 블루콜렛을 필요하면 블루콜렛을 필요합니다. 블루콜렛이 아니라 블루콜렛을 필요합니다. 쉽지 않습니다. 블루콜렛에 따라서 3개 더 있습니다. 2개의 러브탑을 필요합니다. 눈에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. 어? 이 아래는 뭐지? 오 쭉 올라가는데 어디야? 하하이 위 위층 위층 imollent 하지마시게들 죽기싫으면 뭐가 나오려나? 오 아깝이 야! 야! 하하하하하하 까막이야 뭐야 맞지? 마지막꺼는 이거 빨리 나가는 데 없나? 빨리 나가는 데 없나? 어 쟤 뭐 있다 맵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지금 열린 건가? 지금 열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 나가는 데 어디 있어 일로 가서 와 맵 진짜 헷갈린다 야 이거 미로 되겠는데? 이거 빡판 아닌 것 같은데? 아직도 남았을걸요? 맵 사이즈가 이 정도로 크면은 보스 한 3,4마리 깨야 돼 아 나 이거 왜 자꾸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네 그쵸? 왜그래 해적선! 나 트랩이 나쁘지 않아 저 트랩이 억울은 지렴 저 트랩이 억울은 지렴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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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나이스 켜고 뭐야 아아 아아 소울저스 킬 이 자식이 나온다 저 여자 나오나보다 여자 어그로 어그로 그쵸? 저는 그쵸? 지금 이 자식이 야, 바퀴가 아는것을 공격하여 자, 바퀴가 어려워 전혀 일어날 수 있는지 말아주고 그니까, 그런지 말아주고, 그냥 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지에 대한 고속력을 원하거든요 시간을 끌고 있으려고요 레이저, 여기서 괜찮겠다 오, 이 시X이잖아 보기에는 그 방향을 해야죠 여기서는 앞뒤에 관한 기술을 원하여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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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깔끔하게 잡았고요 추가 냉동은 하하 주이라시나 왜이리 안나와 게이지가 가달때까지 절차야되는거다 어? 너 살았냐? 잘했다 뒤에 보스전 나오겠다 보스턴 향기가 스물스물 나는것이 아이 오브 헬리온스 레이저코라 웨익스 레츠 겟 고인 레츠 겟 고인 레츠 겟 고인 레츠 겟 고인 하이패륜 워우 필요는 없지만 하나 사놨까? 여기 맛있어 보인다 아 근데 런처를 안쓰니까 이게 런처 1위가 아네 뭐하냐 빨리와 빨리와 멍청한 새끼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당연히 다른 쪽으로 닫혀요 고맙습니다 긴 길을 걸어야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오 뭐야 내가 가니까 안 열어주고 이제 데려가야 되나 안 데려가야 되겠지 와우 보스 이게 비행선이구만 너를 위해 준비했다 산성 와 이거 뭐야 짜르페돈인가 오오오오오 되지는데 네~~ 너를 위해 준비했어? 안녕~~ 루즈누어 퓨어, 하? 맨, 난 이 비싼 사리 잘 지냈어 그냥... 저게 그 문을 밟아줘 그리고... 그 문을 눌러내려 얘 뭐 줘? 이거 퀘스트 깨면 안 나오지? 퀘스트 깨면 나와요? 빨리 빨리 얘기해줘, 나 지금 파밍할지 안할지 지금 고민중이니까 이거 뭐냐? 뭐야 살아있었어? 얘가 무스야? 어쭈 진짜 뭐냐? 갑자기 창진이야 얘는 어쭈 웨이크다 이거냐? 어쩌라고 야 그냥 어쩌라고 미안한데 이거 18렙짜리거든? 어 한 번 맞아볼래? 오늘 일어나지 못해 오늘 일어나지 못해 너의 죽음이 올게 네, 네, 좋아요. 그 죽음이 어디있어? 흐든 beneath the tingle of chemical filth I've seen what lies inside it you can't-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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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ve seen inside it? vault's open? you must turn back the power within the vault would trigger a chain of events or the vault's already open, huh? cool, now let's deal with that laser core 약간 눈깔이 좀 이상한데? 뭔가... 뭔짓을 한거 같애 와우 와우 나 이제 파밍돼? 이거 지금 파밍돼? 지금 파밍돼? 아니면 깨고 파밍돼? 아 이리듬 몸에 쩔었어 그런거 같애 그러네 이리듬에 몸이 쩔었네 이거 창 나 갖고싶다 이거 뭐야 잡으면 안나와? 뭐야 잡으면 안나와? 잡으면 안나온다니 잡으면 안나온다니 야 그럼 얘 파밍 어떻게 해? 야 그럼 얘 파밍 어떻게 해? 야 그럼